저거 뭐야? 우와! 저기 저거 저기 저기 밑에 저거 맞죠? 저거 맞죠? 저거 맞죠? 근데 저기만 조금 헷갈리고 좀 진하지? 되게 신기하게 우리가 있는 입구가 있어 맞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입구가 딱 있네요 으악 그 뭐라고? endpoint urer prod dressed 진짜 신비로워 저 안에만 색깔이 찐해가지고 와 이거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사진으로만 봤는데 진짜 보니까 진짜 예뻐요 나중에 꼭 보세요 잠깐만 사진에서 보니까 나는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큰 줄 알았거든 스칸다이브 위에서 저기 들어가는 게 낙하 지점이 그렇게 절대 크지 않네 근데 낙하 지점은 뒤에서 내려오면서 비행기도 바람 대산해가지고 거기서 이동을 하거든요 내려오면서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렵지 별로면 충분해 아니 이 척 밖에서 찾아가도 충분히 찾아가야 아 진짜 와 속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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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섬 말고 지금 이제까지 보니까 세 개 섬이 더 있는 거예요. 아주 작고 정말 작은 섬. 전같이 보이는 섬이고 조금 이렇게 길다란 거 없었어야 하나. 저 배 탄다고? 네. 아니 이거 배를 타버리지. 형 이제 시작했으니까 조금 자지 않으실 것 같아요. 생전지로 가기 위한 배를 기다려야 하는 병만족. 아직까지는 여유만만 몸풀기로 카리브의 탐사를 시작하는데. 야 형님 이리 와보세요. 왜 왜 이거. 어디 보이신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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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왜 백 jätteitar. 뭐야 깜짝 놀랐어. 이거 뭐하니까. 오빠 없어졌어. 오 왠이 이번에 olmak boy statistically 타는데요. 이런데가 넓대가. 지금 심정운 Center 따고 싶어요. 올라가서. 내가 조금 시난 것만 해서. 이거 약간 혈 überhaupt 나겠다. андir frustration tym disadvantages. 여행 성렬! 여행 성렬! 성렬아! 눈끈이 어렵네 이게? 눈끈이 어려워 몸무게 힘을 쎄야 돼 어머니 올라가신다 이렇게 그냥 올라가요? 이렇게 그냥 올라가요? 맛볼래? 네 상어? 와 진짜 금방 나오네 일도 아니지 이거 까서 먹을 때도 우와 꺼진다